한 소년을 위한 곡 서프라이즈 이어서 마지막 곡은 한 소년을 위한 곡입니다 공연 올 거지? 아니 나는 오늘 안 올 거야 오늘 왜 공연 보러 안 왔어? 난 농인이야 알아 난 안 들려 응 알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음악은 눈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는 거야 맛있는 척 하지마 도나 왜 날 도와준 거야? 왜 친구가 되자고 한 거야? 왜 나를 나를 좋아한다고 그동안 즐거웠어 축제는 끝났어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마 어차피 너랑 나랑은 사는 세상이 달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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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מש